현장 찾아가는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도 굉장히 상쾌합니다. 왕복 2차선 지금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고풍격 택지 오션힐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이 기회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합니다. 도로가 다 정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택지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와 각 필지가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고풍격 택지에서 실제 조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택지에서 실제 조망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고요. 전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멀리 설악산도 이렇게 보입니다. 설악산 보이고 동해바다 보입니다. 최종 비결 이제 조망은 어떻게 오신데요.